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 경인적 일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자리였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강조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왜 경기도교육감이 되어야 하는지 카메라를 보시고 좀 말씀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거성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학부모와 교사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모두가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을 저는 제시를 했고 그러한 현장이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도 행복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도 행복하고 교사들도 행복한 그러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인사를 하실 때, 저랑 인사하실 때도 그러셨고 두 손을 딱 모아서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당신의 배후에 있는 깊이의 인사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네팔에서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목회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종교적인 의미기도 좀 있었나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력을 쭉 살펴보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부분 그리고 오랫동안 반부패 전문가로 제가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2014년부터 4년 동안 감사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떡이라든지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앴고요. 또 사립유치원 이른바 비리들, 일각에서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뚝심있게 그것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칙을 예스냐 노냐 이럴 때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정해서 발언하는 것.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국정 운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활동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법인 송주권이라는 대표이사로 4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저한테 우리 아이들이 구리아빠, 또 구리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 이것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이제 여론 동향도 살피시고 직접 현장에서 많이 만나셨을 텐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관 생활하실 때는 사립유치원 쪽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등등이 사회 유력 인사들이 전화를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전화는 감사관한테 돌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부 녹음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좀 사라지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골드바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회유를 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반부패 활동가로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버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력을 쭉 보면 이런 반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맞는데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가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최근에 하셨습니다. 교육감의 출마를 하시면서 민주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라고 해도 세부 정책에서는 좀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민주진보, 이것은 민주야 당연하게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가치겠지만 진보냐 보수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방법, 수단, 길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정책, 상대방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방법들인지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후원회장으로 유명한 분이죠. 배우 안내상 씨가 후원회장으로 맡았습니다. 안내상 씨가 사실은 많은 분의 후원회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호 의원 정도, 이 정도 대충 이렇게 뒤에서 도우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984년에 안내상 배우가 입학할 때 제가 학교 조교였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안내상 지금 말씀하셨던 우현 이러한 배우들이 함께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우현 경우는 지금 우상호 의원의 후원회장이어서 안내상 배우가 우리 후원회 회장을 맡아줬고 또 본인은 반장도 해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후원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는데 기쁘게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시간 관계에서는 정책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이 부분에 좀 많이 할애하는데 일단 고교학점제에도 유예될 것이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전환도 이제 특목고 자사고 그대로 가겠다. 다 사실은 2025년부터 바꾸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침인 것 같을 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들,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ABM,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빼고 모든 거를 다 회귀하겠다? Any spot, 문재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정책이 나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됐고 준비를 해서 이제 실행 단계에 거의 도달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후퇴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목고는 자기 설립 목적에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어떤 특화된 영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단이 돼야 되고 또 자사고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자사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을 하자. 그래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 자사고 폐지 정책인데 이것을 다시 흔든다는 것은 소수의 어떤 수월성, 몇 학생들만을 챙기고 그 나머지는 사회의 어떤 낙오자로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효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교학점제 요예에 대해서만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대학처럼 학점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고1, 2, 고3 때까지. 그런데 어쨌든 정시 확대의 그 분위기와 고교학점제는 가면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과 가까운 전형이 어울리기 때문에 정시 확대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정시 확대 자체도 사실은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가 자기 능력과 끼, 또 관심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진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수능 점수, 정시로 모든 것을 자른다는 것은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 가지 체력적인 다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일방적인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을 평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보고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시 확대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사실 참모회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신에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자신의 관심, 자신의 앞으로 진로 또는 자신의 끼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과목들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서 그러한 과목을 자기가 이수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더 확장, 이제 정식 채택이 되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에 따라서 또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진보 교육감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흔히 기초를 좀 강조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에 처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이들한테 읽기, 쓰기는 당연히 유치원에서 배웠지 그리고 지나가버리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나고를 패배자로서의 쓴 가슴을 겪게 되죠.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기초학력 책임제의 정신이고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잔무도 많고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다른 관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줄여주고 선생님들이 최대한 아이들에 집중하고 아이들의 수준이라든지 아이들의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면 적어도 기초학력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읽기, 쓰기 이런 것에서 사회의 어떤 나고자가 되는 일은 없앨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또 대안으로 행정만 전담하는 교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번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한유총 비리 척결에 가장 많이 애쓰셨다고 특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그런 재판 결과 보면 재판의 결과도 아직 선고가 안 나는 재판도 있고 2억 원 정도 이렇게 수억 원대를 횡령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재판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유치원, 사립유치원 일각의 비리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일각의 비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한 것은 사실은 저는 아니고 우리 감사 담당 공무원들, 또 시민감사관들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 정도의 역할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골드바를 보낸다든지 차를 사주겠다, 현금으로 몇억 원을 주겠다 이런 회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물리치고 정말 있는 그대로 감사를 했던 것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유치원 3법, 이른바 유아교육에 관련된 세 가지 법률도 개정이 됐고 그런데 그 과정의 비리의 어떤 주역을 담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사안들은 이미 선고도 나오고 그랬는데 당시에 한유총 비대위 또는 이사장을 했던 분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차례 선고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4월 20일에서 또 6월 1일까지 연기한 것이 네 번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재판이 정말 공정하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 그냥 뭉개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난 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결과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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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